지금 보이는 애기는요 블랙탄뽀에 진짜 쪼금해요 보이죠 제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손바닥 한뼈만에 들어옵니다 우와 너무 인형같이 생겼죠 어 실제 강아지입니다 자 어이구 너무너무 기억해 보세요 등길이 보세요 등길이 너무너무 짧죠 인형처럼 생겼습니다 자 뽀메라니안 얘는 블랙이 아니고 블랙탄입니다 블랙탄은 눈 갈색 또 나중에 눈이 있는 데가 갈색이 나온답니다 자 어두워서 잘 안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애길로 와봐 자 지금은 오전시간 도우캐슬이 청소시간이구요 청소시간때 잠깐 청소중이라 잠깐 애기가 나와있습니다 등길이가 너무너무 짧은 초소형 얘는 다 컸을때 1.2에서 1.5킬로 정도 보시면 되요 너무너무 짜그라 갑니다 가보자 어우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자 손바닥 한뼘 인형처럼 생긴 얼굴 성격은 되게 청순한 편 이리와 이리와 빨리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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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유 이리와 자 어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까맣게 생겨가지고 작은 사이즈 자 현재 방송은 휴대폰 촬영으로 유튜브 캐슬TV로 저희가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아기 일로와 야 이 짧은거 보십쇼 체장길이 짧은거 우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까만 인형 좀 새침한거 같아요 와봐 빨리 형한테 와봐 까불지 말고 일로와 아 귀여워 아이고 자 밀당하는거 보십쇼 어차피 올꺼면서 물어 아이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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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새침한것 이리와 아이고 아이나 아유 могут 아나야nosis 그렇지어 에구 착해 왔네 어구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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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휴대폰으로 이쁜 초소형 블랙탄 도매를 촬영 중입니다 너무 새침해요 밀탕에 채운 것 같아 이리 와 이리 와주세요 꼬무리님 이리 와주세요 이리 오세요 빨리 빨리 와 잘한다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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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어구 어구 이뻐 아아 울어 울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